P-카드 망함 저도 이딴걸? 어? 이건 대학살 지울 수 없어 지울 수 없어 완타? 완타 너무 오랜만이다 대학살 대학살 엘리트색들 쫄았나? 다 튀었네 지울 수 없어 아니 길 가겠어 아이구 내 체력 포식 포식강 나오지도 않겠지만 딜이라도 쎄니까 쓰자 완타 아님 아니 타타타 뭔데 땅타 대학살 사이언스 포션벨트 백올굿 백올굿 세나 깔어 사이언스 첫 ос 쎄스 녀ovan 흠 흠 던든 위에 있던 게? 저기 안녕하세요 사라카가 왜케 안나오냐 사라카가 왜케 안나오냐 마생 으응 소상 걸어봐 방어력 안올리면 그만이야 으응 방어 카드 없어 끝 아니 타락도 나는데 음 미친 이게 개미냐 완타판도라는 무슨 덱이야 완타판도라는 무슨 덱이야 뭐야 이거 아이 미친 파워카드 왜케 많이 나와 3게임 말아먹었네 완타판도라 완타찌그러들었다 안돌아수준 국독파법이 뭔데요 유물 딸기 뭐야 딸기 딸기 연타 하나면 하나 떨굴 수 있는데 연타 왜 안나오냐 자 호시각을 보려면 얘를 때리는게 맞겠지 아 존버 호시각 불가능 맞격파 어 어 완타 컷 세상 쓸모없음 완타 망할 아야 아 0코 나오니까 사락사 피네 뱀 먹기 실패 뱀 먹기 실패 뱀 먹기 실패 요즘 게임 잘하는 그래미리 리더네 요즘 게임 잘하는 그래미리 리더네 사락사 피네 사락사 피네 뱀 뱀 에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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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번엔 게임을 잘 못했군 아니? 이거 사기야 아무튼 불풍기로 쟤 죽지 않나? 아이 개같은 갠 도마리 옘잘알 그램린 리더 공대장 하려면 공부 좀 열심히 했는갑지 너무 많이 맞췄는데? convolution 으억 으 sharp 으악 소돌파열 징끈 나 경 써야지 한겨돌파 저 쎄그 왜자꾸 첫 턴에 나와서 꼴받게 안 지나 없으니까 난타쓰지말고 대로가 안좋았어 징끈 뽑아볼걸 펠리 잘 떴다 이사회생 명불 오예 스킬 카드가 계속 안나오네 이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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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먹을게 없네 흘려보내기나 한 백개 더 주지 이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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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게임 자랄이 아니라니까 와 뚝땡이 데리고 오는거 봐 하지만 화형이다 인마 나이스 트라이어었다 인마 음... 1? 엔트로피 아니 포션 샀더니 엔트로피 주는거 봐 칸 없다고 나 써 카드 볼까? 카드 계속 그지앗이 나오네 카드가 계속 안좋게 나온다 카드가 계속 안좋게 나온다 파랗은 좀 니가 갖고 있어라 평상 안 뺏겨서 다이네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괄호님 괄호님 나쁜 거릇 하나만 고쳐주세요 습관성 방종하지 말아주세요 방송하실 때마다 방종하는 거 그거 나쁜 버릇입니다 네니요 습관성 방종하지 말아주세요 습관성 방종하지 말아주세요 습관성 방종하지 말아주세요 위험했다 성상만 좀 더 빨리 떴어도 괜찮았을 텐데 카드 보상 쓰레기 같네 괴물 나왔어야 했는데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카드는 먹고 싶지 않은데 소주 미쳤나 위험하라 호식 불풍기 썼다가 포식 못할 것 같으니까 불풍기는 안 쓰고 아 아 인마 호식 제발 안 돼 이게 뭐야 감시병 잘 구워져버렸고 안 돼 정말 대단합니다 헌생 오십각 어떻게 한번 보장 어둠이 무슨 맛일까 보도맛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아 진짜 악형 맨 밑에 있는 거 개 꼽네 아하이씨 권넣네 아이씨 마지막 톤이었어 썼어야 됐네 일체력 손해봤다 포칼 머검 완타 우머 완 머검 머검머검 도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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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아니 도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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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반막 발화 바드가 계속 안좋게 나오는데 안좋게 나오는데 아귀찜 먹는 아이언 크레드 먹었까맣까 깝사 개굴 안녕하세요 이거 다 먹자 다 먹으려면 불풍기 쓰면 안다 소금갓만하자 안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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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질리면서 포식할까 아니면 똘보같이 방어로 올리자 폭포 참호 이거 신성 먹을만한데 개몽 어 아싸 개굿 나는 점쟁이다 나는 점쟁이다 무적이 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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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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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더스 크로와 5개월을 함께했다고 알리시며 라인 김치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법꽃 뱀어항 3됐다 난관 타락 바로 써도 되나? 쓰지 말까? 써도 될 것 같은데 무감각 있으면 100% 써도 되는데 얘도 두마리 먹을 수 있겠다 아 이거 불 뿜기때문에 좀 아 이런 아 이런 클레드 베카도 먹을 수 있나? 꺽 도넛을 포식했다고 알리세요 펭귄레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오 도넛 여우낫 여우낫 여우낫어서 오고 제물님 전천 2개 진화 써야되나? 진화 써도 되지 드루가 저렇게 거지같아도 어쩔 수가 없다 어쩔 드루 아이고 쇠는 먹어야 되니까 살려줍니다 무감각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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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맛있다 맛있어 까마귀 고기는 무슨 맛일까 안녕하세요 왜 tv 프로그램 같은거 보면 맨날 치킨 맛이 난다 그러니까 까마귀도 치킨 마실 듯 뭐 기니 피그도 닭고기 맛이라 그러고 개구리도 닭고기 맛이라 그러고 뭐 기니 피그도 닭고기 맛이라 그러고 뭐 이상한거 먹으면 다 닭고기 맛이라 그래 호호 개굴 옵션도 별거 안나오고 그냥 제거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음 신성님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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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니 서순 괜찮아 이겼으니까 50 너도 먹을거야 20 아 죽긴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그래 굿 방어도 잘올렸어 킹 polished 쌍저 킹시병 이거 첫타 둘.. 첫번째타 두번째타 그냥 맞아야될거같은데 혼상걸리면 방어도가 안쌓이니까 무감각있으면 무시하고 써도 되는데 무감각도 없기 때문에 뭘 쓴거야? 뭔데 이거 발굴이야? 아이씨 가모를 두번 썼나? 가모를 두번 썼나? 응 심장허접이야 허순했다 또 나약한 자들이나 순수하에 신경을 쓴다 진정강하다면 허순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쩔참호 허순을 했다면 대기약한게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염통 먹기 성공 술안주로 역시 염통꽃의 쫄깃한 맛 싸서 elines 행복을 teeny 아직 염통 시 난